안녕하세요. 팔레온 보호부장실 판별TV의 박준영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팔레온 보호사 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와 비교 대상 집단 사건입니다. 선거에는 2023년 9월 21일에 기여, 학군번호는 1016-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들이 폐소했는데 상고 기약했지만 결국 한국 계약돼서 결국 폐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대신에 국토교통부 소속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 이런 사람들이 원고들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원고들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본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규정법 제6조, 차별적 처우금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3년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명절휴가비가 지급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에 정군수당, 정군수당가상금, 직급보조비가 포함되고 호봉제를 합의함으로써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의 감독자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원고들이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을 할 때, 이 차별일 때 비교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 누구냐. 여기서 원고들은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을 비교 대상 집단으로 해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비교 대상 집단이 국토부 공무원이 되는지, 이게 장점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운전직 공무원은 현장을 출동하지만 보수작업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과적단속직 공무원은 순환 공료를 하지만 원고들은 업무가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고들은 국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도로보수, 과적단속업만 상호간에만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근무조건의 결정방식, 보수의 성격, 업무변경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과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를 비교 대상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즉, 차별적 대우에 있어 차별의 비교 대상 집단이 국토부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의견으로 권영두 대법관은 비교 대상성은 인정되지만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 처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단체 협약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반대 의견도 동일한 내용인데 민유수, 김선수, 노정희, 이용국, 오경미, 대법관은 이 비교 대상 집단이 공무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는지가 비교 대상 집단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지금 원고들이 말하는 비교 대상, 차별에 말하는 비교 대상 집단이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마련했는데요. 다수 의견은. 이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도 이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 즉 공무원이냐 아니면 무기 계약지이냐는 신분에 따른 차별인데 적어도 수당 중에 가족 수당과 성과 상여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게 반대 의견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약직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차별적 처우를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비교 대상 집단이 무엇인지가 우선적으로 결정돼야 됩니다. 다수 의견은 공무원의 특수성, 원고들이 단체백을 체결한 것 등을 감안해가지고 참작해서 계약직 노동자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은 그게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신분이 있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비교 대상 집단을 선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차별적,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차별적 처우 금지를 다루는 판례인데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로는 근로의 내용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은 여기도 쌩뚱맞게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인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수 의견이 본말이 전도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이라는 점을 다수 의견은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은 같은 노동, 비슷한 종류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라는 것. 그게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판례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다수 의견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비교재생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김선수 대법관의 보충 의견에 나와 있는 달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이의 차이가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물통에 물을 채울 경우 가장 낮은 벽 부분으로 물이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 물통으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낮은 벽 부분의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 물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여야 하며 가장 낮은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높은 부분을 아무리 더 높게 해보았자 그 물통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아주 마음에 드는 문구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